음악 바로 지금 공민지부터 2050 탄소중립 화이팅!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챌린지와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탄소중립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함께 더 환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탄소중립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켜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용기, 도시락통을 이렇게 싸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카페나 이런 곳을 갈 때는 텀블러를 꼭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남용하게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SNS를 활용해서 이런 챌린지가 있다 이런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또 떠오르는 챌린지가 클릭 메일 비움 챌린지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메일들이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메일이요? 네, 메일 보내는 이 메일이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출되냐면 한 명이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메일을 쓰잖아요 그 메일들이 데이터 센터에 차곡차곡 이렇게 모여져서 많은 양의 전기량을 소모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팸 메일함만 비워도 거의 스팸 메일함에 있는 그 전기 소모양이 거의 탄소가 나오는 배출량이 2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비워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다는 거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셉에 따라서 재사용되는 무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사라지는 그런 무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생각하면서 무대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공연계의 큰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로 가장 와닿았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이나 어떤 촬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많은 물을 마시거나 많은 물을 먹거든요 그런데 한 번 먹고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배우 성룡님께서 그런 물을 모아다가 이제 길가에 뭐 이런 꽃이나 이런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그거를 재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중대한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크 콘서트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서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우리 함께 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할게요 화이팅!